안녕하세요 펴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이미 어느정도 알려진 영상인데요 4000cg 그래픽카드에 적용된 뭐 이전에 뭐 3090 ti도 적용됐다고 하는데 여튼 여러분 기억상에는 4000cg 부터 적용된 엔비디아 12핀 또는 12 플러스 4핀이라 16핀화 불리는 새로운 규격의 그래픽카드 보조전환의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4000cg 그래픽카드 쓰신 분들에서 알 수 없는 꺼짐 혹은 블랙스크린을 겪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 매장에도 대략 3건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000cg가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고 4000cg AS를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실제로 AS를 보내니까 제품 멀쩡하다고 다시 바꾸대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멀쩡하다고 바꾸대서 온 이슈를 제가 몇번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이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4000cg 상위 그래픽카드 사실분들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자분이든 아니면 유저분이든요 일단 대부분 경우 4090이나 4080에서 발생했고요 그래픽카드의 높은 부하를 줬을 때 꺼지거나 블랙스크린이 되는 증상이었습니다 뭐 게임을 플레이 하자마자 바로 이제 검은 화면이 뜬다든지 아니면 3d 마크 켰더니 얼마 안되서 검은 화면이 뜨거나 아니면 아예 꺼지거나 그런 증상이 생겨요 혹은 그래픽카드가 고주파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하는 분도 여기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커넥터가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국내에 몇번 보고된 적도 없고 여러분이 보통 당첨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적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켜자마자 검은 화면이 뜨거나 꺼지는게 아니라 처음에는 안 꺼지는데 게임하고 한 1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버티다가 꺼지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거에요 이걸로 무조건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간편한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한번쯤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16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으신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게 기존 8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8개 뚫려 있어요 6 플러스 2핀에서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환이에요 밑에 거는 딱 봐도 4개 4개 4개에서 12핀이죠 그 위에 일직선 뚫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4핀입니다 총 16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구형 밑에 게 신형입니다 사이즈는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생겼는데 이 커넥터 자세히 보면은 일단 결착 방식이 옛날보다는 조금 약해졌어요 이 커넥터 보시면은 보시면은 크기가 핀의 구멍이 좀 작아졌고 커넥터 자체도 좀 작아졌고 옆으로 넓어졌는데 위에 고정하는 방식 이거거든요 고정하는 방식은 기존보다 좀 구분간도 덜하고 그리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꽂으신 분들은 동의할 겁니다 넣었을 때 얘는 딱딱하고 들어간 느낌이 확연하게 나는데 얘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덜 꽂는 경우가 생겨요 덜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알려진 이슈거든요 제가 해외 트위터에서 봤는 내용인데 일단 제대로 결착됐을 때입니다 컨센터 부분이 80도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결착을 헐겁게 꽂았어요 그러면 101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덜 꽂는 경우 얘가 꽂혔는 구분감이 잘 없어가지고 이거 덜 꽂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이 커넥터가 많이 꺾일 때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가 확실하게 꽂혀 들어갔는지 참고로 이 중간 부분에 아예 안보여야 돼요 완전히 덜 붙어야 됩니다 어 여기 이 부분이 안보여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딸깍거리는 느낌이 나는 이 부분이 제대로 꽂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덜 꽂히면 안되니까 꾹 눌러서 꽉 꽂아주시고요 이 커넥터가 많이 휘일 경우에 이게 조금 꺾여서 약간 밖으로 빠진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처음에 안 꺼지는데 게임하고 얼마 안되서 꺼진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래픽카드 불량인 줄 알고 AS를 보냈었는데 조택센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파워 12핀 직결 케이블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지금 원래 그래픽카드 사시면 여러분 40904면 이런게 들어가 있을거고 40804면 요거 한개가 없는 요 부분 한개가 없는 세개짜리 제품이 들어가 있을겁니다 변환컨넥터에요 요거 안쓰시고 파워에 직결 케이블 쓰시는 경우 커넥터 자체가 불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핀이 일부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벌려져 있거나 하여튼 모종인 이유로 꽉 완전히 결착이 안되는 경우 그런 불량이 생길 때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제한감이 높아져서 전력 공급량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이 핀같은게 너무 작잖아요 여기에 옆에 거 제품 비교해서는 많이 작아요 보시면 맞죠 구멍이 많이 작다 보니까 이게 손상이 생각보다 쉽게 가기도 합니다 좀 삐틀어서 꽂았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접촉불량이 생겨서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파워에 12핀 다이렉트 있는 제품 있잖아요 그거 바로 쓰지 마시고 8핀 있죠 이 8핀 파워에 나오는 8핀을 이런식으로 4개를 이렇게 꽂고 변환 케이블을 그래픽카드에 꽂아보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걸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내 파워에 12핀이 불량인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끼워지는 커넥터로 확인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혹여나 고주파가 좀 심하신 분들 가끔 파워에 8핀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8핀 커넥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커넥터 끝에 하나 더 있는 경우 이거를 여기에다가 각각 하나씩 물려서 이 케이블 두개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 경우에 고주파가 심해지는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케이블에 두개를 꼽지마시고 한 케이블에 하나짜리를 두개 있더라도 하나는 비워놓고 하나씩 꽂아주시면 이게 뭐 다이렉트로 꽂는거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총 4개를 다이렉트로 8핀에 꽂아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고주파를 덜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상저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결되는건 아니고 한쪽에 너무 몰려가지고 고주파가 심해지는 경우에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가지 해결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연장 케이블 무시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포함된거 한번쯤은 바꿔 꽂아주시고 그래도 해결 안될때 AS 보내보시면 됩니다 파워를 AS 보내고 그래픽카드로 같이 AS 보내십시오 파워컬렉터가 불량인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저희 측에 벌써 3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도 AS 보내시고 그래픽카드도 같이 AS 보내시고 그래픽카드를 좀 길게 테스트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4000시즈 4070TI 4080 4090급의 이상증상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진한 이슈지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러면 손자님은 파워에 직결하는거 우선은 쓸래요 아니면 연장 케이블 쓸래요 물어보면 지저분하니까 전 직결하는거 우선 쓰고 이상증상이 생기면 저는 연장 케이블 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쉬운 문제로 제가 파워 AS 폰에서 커넥터 변경받은 것만 3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건은 손님한테 케이블을 바꾸라 그러니까 해결이 돼가지고 총 4건 정도 겪었으니까 여러분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월요일이라서 짧은 영상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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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올렸어요